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비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이어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11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을 정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정부시 유비사랑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이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나바다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절약과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아나바다 행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과정의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로 성장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바다가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년이 되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저희도 끝까지 항상 참여할 수 있고 혼자 기부하는 것보다 또 이런 행사에 같이 하면 저희가 좀 더 뜻깊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취소될 번 했던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수익 150만 4,858원을 기부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